특히 손톱에 이렇게 세로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손톱을 빼서 검사를 했어요 원장님, 오늘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조카 손톱을 보니까 갈색 줄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언니가 이거 병원 가야 되냐고 걱정을 하던데 이거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가요? 진료실에서 생각보다 방금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특히 손톱에 이렇게 세로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TV에서 보니까 흑색종일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오늘은 손발톱이 이렇게 검은색 또는 갈색으로 변하는 흑색 손발톱, 흑색 조각증, 흑색 조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로 세로줄의 형태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항암치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가로줄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해요 하나의 손발톱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손발톱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궁금한 건 이게 진짜 몸에 나쁜 건지 괜찮은 건지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악성일까 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병원에 찾아왔다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불안해하시면서 울먹이면서 진료실에 들어오신 분도 제가 봤어요 물론 일부 악성 흑색종인 경우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점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외상 후에 발생한 손톱 및 출혈 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흑색종이 아닌 흑색 손발톱이 나타나는 경우로는 임신이라던가 임종에 따른 차이 외상이나 작은 신발을 신어서 반복적인 마찰이 발생한 경우 손톱을 깨무는 습관이 있다던가 비타민 결핍, 푸신 중후군 같은 전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항암제, 말라리아 치료제 등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곰팡이나 세균 감염 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정말 많네요 그러면 혹시 그 흑색 손발톱 중에 세로로 선이 생기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세로선 흑색조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손발톱 기질 모반이에요 제 이름도 어렵죠 손발톱 기질이라는 건 네일 매트릭스라고 해서 손발톱이 만들어지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흔히 피부에 점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손발톱이 만들어지는 공장에 점이 생기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손톱이 손끝으로 자라나오면서 긴 세로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하필이면 점이 거기 생겨서 손톱으로 자라나오는 거네요 이런 거는 딱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에 있는 모든 점을 다 검사를 하진 않잖아요 악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는 것처럼 손발톱 기질 모반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육안으로 모든 병변을 정확하게 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하거든요 2, 3개월 간격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서 변화를 기록한다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변화가 생기거나 흑색종이 의심될 만한 소견이 관찰되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양성처럼 보였다가 병변이 시간이 흐르면서 진행이 되거나 악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성 병변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어떤 게 점인지 어떤 게 흑색종인지 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흑색종의 경우에는 최근에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있던 병변이 최근에 색이 바뀌었다던가 모양과 띠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했다던가 없었던 통증이 발생하고 괴양성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흑색종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약간 피부암이랑 비슷하네요? 집에서 스스로 흑색종의 위험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A, B, C, D, E, F라고 정리되어 있는 기준이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A, G, 나이인데 나이가 많은 경우 50대에서 70대 환자의 경우에 흑색종 위험도가 높고 특정한 인종, 아시안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에서 위험도가 더 높고요 B는 네일 밴드인데 그 띠가 폭이 3mm가 넘고 불규칙한 예쁘게 하나의 띠 있는 것보다 경계가 되게 불명확하게 있는 경우가 위험도가 좀 더 높아요 그리고 C는 체인지인 네일 밴드인데요 손톱띠가 갑자기 빠르게 두께가 증가하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 D는 여러 손가락을 침범할 때보다 하나의 손가락을 침범하는 경우 악성일 위험이 더 높고 발생 부위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둘째 손가락 순으로 흑색종 발병률이 좀 더 높아요 E는 익스텐전으로 확장을 의미하는데요 검은색의 띠가 손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피부까지 번지는 걸 말하고 이를 허칭슨 사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F는 패밀리 스토리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부분을 체크해보시고 흑색종이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흑색종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면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흑색종 때문에 불안해 하느니 그냥 처음부터 생기면 가서 조직 검사 해버리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 피부 조직 검사와는 달리 검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손톱 아래 손톱이 만들어진 부위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손톱을 빼서 검사를 했어요 네 빨리 해줘야죠 네? 아 거의 그건데 고문 아니예요 물론 지금은 손톱을 다 뽑지는 않아요 하지만 손발톱을 만들어내는 그 손발톱 기질 부위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일부를 자르고 이렇게 젖혀서 아래쪽에 있는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손발톱을 만드는 공장의 일부를 떼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손톱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흑색종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되죠 생각보다 검사하는 과정이 훨씬 더 무서운데요? 네 좀 그렇죠 사실 악성 흑색종은 예전보다 빈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백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동양인에서는 드물어요 이제 하지만 피부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흑색종 말고 대부분의 피부암은 그 병변 부위를 이렇게 절제를 하면 생존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반면 흑색종의 경우에는 빈도는 낮지만 진단이 지연될 경우에 치료가 어렵고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될 수 있어서 사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양인에서는 성양인에선과는 달리 손발톱 부위나 손발바닥에 흑색종이 많이 생기고요 초기에는 손발톱에 선이 생기는 것 말고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알게 된 ABCDEF를 통해서 자각 검진을 시행하고 사진으로 변화를 남기면서 주기적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고 지속적인 결과 관찰을 통해 흑색종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akan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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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